드리겠습니다. 네 신영사님의 이어지는 앵코리스 웃으며 삽시다. 인생까지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럴 땐 그럴 땐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한 번 웃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자금에도 화를 내면 무엇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대상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럴 땐 그럴 땐 가슴을 열고서 크게 한 번 웃어요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자금에도 화를 내면 무엇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